캐슈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카메라 모듈 검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모듈 검사기라는 제품은 흔히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과 혼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 제품을 직접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와 같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 아니고 카메라 모듈의 제조나 검사하는 데 들어갈 수 있는 핵심 기기 역할을 하는 이 모듈 검사기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PC로 오면 이 제품은 CPU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PC 시장이 늘어나면 매출 볼륨 관련해서는 장비 기업들이 더 많은 실적을 가져가지만 실질적으로는 CPU를 판매하는 인텔이 더 좋은 마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 고객사의 카메라 모듈인데요. 이 카메라 모듈을 제조할 때 혹은 이 카메라 모듈이 제조되고 난 뒤에는 화질은 제대로 나오는지 그 다음에 정기적 특성은 원래 설계했던 범위 내에 들어오는지 그 다음에 여기 많은 회로선들이 있는데 이 회로선이 붙었거나 떨어진 데는 없는지와 같은 검사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 이제 이런 검사기가 쓰이고요. 보통은 장비의 이제 4세트, 장비 하나당 4세트 내지는 8세트씩 여기에 이제 들어갑니다. 이 장비, 이 검사기의 수요철은 검사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카메라 모듈을 제조하는 기업들 중에는 일부 업체가 자기들이 직접 장비까지 만들어 쓰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저희 이제 수요처가 될 수가 있고요. 최종 이제 수요처는 아무래도 당연히 뭐 스마트폰 제조 기업이 될 수가 있겠죠.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 카메라 모듈을 카메라 모듈에서 영상을 찍게 되면 이 커넥터 부분을 통해서 스마트폰의 CPU 역할을 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는 데다가 영상 정보를 전송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영상 정보를 전송할 때 쓰이는 방식이 디파이라는 방식이 돼요. 이 디파이라는 방식이 2000년대 초반에 정의된 스펙입니다. 근데 이제 2000년대 초반 이 스펙을 정의할 때만 하더라도 어 카메라 모듈의 해상도가 5메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낮았어요. 근데 요즘 발표되는 어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는 40메가 뭐 샤오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서 나온 1억 8백만 화소 카메라를 쓰다 보니까 어 두 번의 버전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옛날 방식을 통해서는 영상을 끊김없이 전송하는 게 불가능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발표된 규격이 C-Pi라는 규격이고요. 스마트폰 업체들 중에서는 이 C-Pi라는 규격을 제일 먼저 받아들인 업체가 중국의 이제 화웨이라는 업체고요. 2017년 화웨이의 플래그십 모델에 C-Pi 방식의 카메라 모듈이 적용이 됩니다. 당시 이제 저희는 그 C-Pi 방식의 카메라 모듈을 검사하는 그런 제품을 저희가 공급을 해왔고요. 이미 이제 이 시장에서 2년 이상 이 제품을 공급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정성과 성능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 D-Pi와 C-Pi가 바뀌는 거는요. 예전에 이제 차량이 별로 없을 때 경부고속도로를 2차선으로 뚫었다가 차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경부고속도로를 확장하는 그런 개념과 이제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화소수가 증가하면 반드시 이제 이 C-Pi 기술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이 이 검사기 내부에 이 검사할 때 쓰이는 검사 알고리즘을 가속할 수 있는 엔진이 이제 포함되어 있냐가 또 중요한 차별 요소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이제 가속 엔진을 내장함으로써 오토포커스 검사할 때는 약 3배, 그 다음에 관심 영역을 검사할 때는 약 1.5배 정도로 빠르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저희 검사기를 사용하게 되면 생산성이 향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폰 시장에서 평균 화소수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26메가를 넘어가게 되면은 디파이 방식으로 써서 끊김없이 전송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 24메가 요 때쯤이 디파이 방식하고 디파이 방식의 경계점이 될 것 같은데요. 내년에 이제 출시될 모델이거나 아니면 금년 하반기에 출시되는 각 스마트폰 회사의 플래시 모델들 같은 경우는 이미 40메가대로 달력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디파이가 쓰여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팩터가 멀티 카메라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한 번 전만 하더라도 전면 카메라 하나, 후면 카메라 하나가 일반적인 추세였다면 지금 같은 경우 올해 가을에 발표된 애플의 플래시 모델 같은 경우는 전면 카메라 2대, 후면 카메라 2대고요.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는 후면에 3개의 카메라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화웨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내년에는 4개의 카메라를 장착한다라는 말도 있고 삼성폰도 아마 내년 출시되는 모델 같은 경우는 후면 3개, 반면 2개 이런 식으로 카메라 모듈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는 멀티 카메라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검사기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멀티 카메라를 지원하는 검사기로에 장비 업그레이드 수요가 또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카메라 화소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카메라가 점점 멀티 카메라로 바뀌고 있는 상황 때문에 저희 전방시장은 아주 양호한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저희 고객사 중에 중국에 있는 고객사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 캐파를 올해하고 내년 통해서 대폭 증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년 내 오션까지도 수요가 좋을 예정이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국내의 에스다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는 전면 C파이를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금까지 쓰였던 D파이 방식이 C파이로 옮겨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상황이 이제 내년 내후년까지도 역시 지속될 예정이라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기술의 교체기이고 저희는 이미 2년 전부터 C파이 제품을 공급해온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적어도 2년 이상 후실적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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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